네, 썰픽입니다. 집중해 주시죠. 첫 번째 픽은요. 순사 옷 입고 정동길. 서울시가 지난 주말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한 축제, 정동 야행을 개최했는데요. 개화기 의상을 시민들이 직접 입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일환과 일본 순사 의상이 비치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서 친일 잔치로 서울의 역사의 일본 색깔을 입히려는 것인가 이런 비판을 했고요.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대행업체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체 역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김정은 딸 최초 등장. 최근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로 추정되는 한 소녀가 무대에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가 중국 내 북한 전문 블로거를 인용해 보도한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소녀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로 추정된다는 거죠. 일단 이설주 여서가 이 소녀에게 직접 다가가서 웃으며 등을 싸듬고 또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이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유일하게 머리를 묶지 않고 또 혼자 흰색 양말을 신었다고 하네요. 북한 매체도 이 소녀를 계속해서 화면에 비췄고 김여정 부부장이 눈물을 훔친 듯한 모습도 이 소녀가 평범한 소녀는 아니라는 추측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는 올해 약 10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놀아온 홍보 타임 강지영의 시그널 강지영의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세계를 위협하는 한 남자의 알 수 없는 속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썰라토크 이어지니까 그때 뵙도록 하죠. 여러분이 빛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정동길 일본 순사 옷, 유예기 잠깐 해볼까요? 부적절한 일이긴 하죠. 그 옷을 전시를 해서 한 명 정도가 입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친일 잔치를 벌인 거다. 서울의 역사에 일본의 색깔을 입히려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갖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3, 4년 전부터.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부적절한데 오세훈 시장까지 친일로 보는 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명 잘하고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것도 업체 측에서 재미 요소를 조금 부각시키다 보니 그랬다. 그러니까 친일이 재미냐라는 이렇게까지 논쟁이 가면서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친일의 일본의 만행이 우리가 재미있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드라이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조치만 제대로 되면 되는 일을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된 대응을 좀 잘못하면서 복잡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독일 같았으면 감옥 갔을 일이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들었고요.